Z. 가수 애녹, 새집 공개 부모님이 준 생일 선물의 특별한 의미는 무엇일까?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애녹이 최근 부모님께 새집을 선물하며 그 효심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바쁜 음악과 연기 활동 속에서도 가족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고 있는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어린 시절의 기억과 부모님의 헌신 애녹은 어린 시절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다. 그때부터 그는 부모님께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어왔다. 부모님의 노고를 잊지 않고 감사함을 표현하는 애녹의 모습은 그의 뮤지컬과 음악 활동에서 큰 힘이 되었다. 그는 항상 부모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그들의 헌신에 대한 고마움을 여러 방식으로 표현해왔다. 부모님과의 특별한 시간 애녹은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부모님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자주 찾아뵙고 작은 선물을 전하곤 했다. 특히 부모님의 생신이나 중요한 기념일에는 스케줄이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어 꼭 함께 시간을 보냈다. 이러한 그의 효심은 주변 동료들에게도 귀감이 되어 애녹은 효심이 남다른 배우로 알려지게 되었다. 새집 선물의 의미 최근 애녹은 부모님의 생신을 맞아 오랫동안 모은 자금으로 새집을 선물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되었다. 부모님이 오랫동안 꿈꿔온 아늑하고 편안한 집을 준비하며 그들의 평생 소망을 이루어드린 것이다. 이 집은 단순히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된 맞춤형 공간이다. 부모님의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애녹은 부모님께 새집을 선물하면서 그들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각 방의 구조와 동선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설계하였으며 자연과 가까운 공간을 마련해 부모님이 마음껏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마당과 정원을 꾸몄다. 어머니를 위해 좋아하는 화초를 기를 수 있는 작은 정원과 아버지를 위해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작은 서재도 마련하였다. 이러한 세심한 배려는 부모님의 생활 패턴과 관심사를 잘 반영한 것이다. 부모님과의 소중한 순간 새집이 완성된 날 애녹은 부모님과 함께 그 집을 방문하며 그들의 첫 감격을 나누었다. 부모님은 이렇게 멋진 집을 선물해줘서 고맙고 우리 아들이 정말 자랑스럽다라며 눈쇼를 불켰다. 애녹은 부모님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벅차올랐다고 회상하며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야기는 애녹이 단순히 물질적인 선물을 넘어 부모님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일상 속에서의 효심 애녹의 효심은 단순히 큰 선물에 그치지 않는다. 평소에도 부모님을 위해 작은 것 하나하나의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며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항상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고 그들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챙기는 모습을 자주 보여준다. 공연 후에는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거나 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누고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요리하는 등 일상 속에서도 부모님을 위한 시간을 마련한다. 부모님과의 소통과 존중 애녹은 부모님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늘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작은 순간에도 부모님을 배려하는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그는 부모님의 인생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며 그들에게서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그가 무대 위에서나 일상 속에서 항상 겸손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데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깊은 감사의 표현 이번 새 집 선물은 그가 지금까지 받은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에 대한 깊은 감사의 표현이자 자신을 키워주신 부모님께 드리는 작은 보답이라 할 수 있다. 애녹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 헌신하신 것을 잊지 않고 있다.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부모님이 얼마나 큰 힘이 되어 주셨는지 알기에 이번에 특별한 선물을 준비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깊은 효심과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드러냈다. 애녹의 사회적 책임 최근 애녹은 음악 활동 외에도 팬들과 함께 다양한 선행을 실천하며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그는 팬카페와 함께 그의 모교인 한동대학교에 3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약정식을 가졌다. 이는 애녹이 학생 시절부터 꿈을 키워온 학교에 대한 깊은 애정과 감사의 마음이 담긴 것으로 장학금은 문화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지역사회에 대한 기억 또한 팬카페는 부산진구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선금 200만 원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에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 선금은 부산사회복지공동보금회를 통해 지역 내 저소득층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며 애녹은 이를 통해 선행의 힘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 무대에서의 활약 애녹은 뮤지컬 배우로 데뷔한 이후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며 꾸준한 성장과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도 다양한 방송과 무대에서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이며 팬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 그의 진솔한 매력과 꾸준한 선행은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의 선한 영향력이 더 넓은 곳에 전해지기를 기대한다. 팬들과의 소통 애녹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솔직한 매력을 보여주었고 팬들과 함께 선행을 이어가며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그는 최근 예능 프로그램 교즘 남자 라이프 신랑 수업에 출연하여 결혼운과 연애운을 살펴보며 특유의 유머로 상황을 받아들였다. 이 프로그램에서 점성술사를 만나 자신의 결혼운과 연애운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애녹은 점성술사가 결혼운이 빈약하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으나 진지하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앞으로의 기대 애녹은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과 선행으로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며 그가 부모님을 위해 보여주는 마음과 행동은 일상에서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대중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효심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만든다. 팬들은 늘 그를 응원하며 함께할 것이며 그의 활동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애녹의 사랑과 헌신은 단순한 선물에 그치지 않고 부모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삶의 방식을 보여준다. 가수 애녹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주며 그의 효심과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빛을 발할 것이다. 애녹은 부모님을 위해 맞춤형으로 설계한 새집을 준비하며 그들의 편안함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특히 각 방의 구조와 동선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부모님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였고 자연과 가까운 공간을 마련하여 그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물질적인 선물이 아니라 부모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헌신을 나타냅니다. 또한 애녹은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부모님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의 건강을 챙기고 작은 선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그는 공연 후에도 부모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애녹은 또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으며 최근 모교인 한동대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한 소식도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는 지역사회를 위해 성금을 기탁하는 등 그의 따뜻한 마음과 행동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내는